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중고 부평동 부산은행 앞게시판 입니다 부산은행 앞게시판 저기 부산은행 입니다 빨간거 빨간거 파리나 앙비나 빨간거 지금 오토바이가 계시판은 항상 오토바이를 갖다 대놓습니다 여기 부산은행 입니다 여기 부산은행 입니다 지금 원리도 잘 안비는데 여기 부산은행 입니다 그 앞에 있는 대시판 입니다 여기 부산은행 앞에 게시판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도 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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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중구 보평동 부산행 앞입니다. 중구 보평동 부산행 앞입니다. 예 이것으로써 기습판 촬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